네, 이 형을 잘 잡고 다음 동작은 바로바로 좀 나아볼게요. 그래요, 아주 짧게 끊어치는 훅이 주요가 되는 김태식. 정신없이 럽사이드에 기대고 받아치는 이바라를 향해서 계속 공격, 공격, 공격 이런 노래. 지금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사우스포, 지금 이바라 선수가 지금 자세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소독스에서 사우스포가 있군요. 옆구리, 왜 좀 따버리면 그냥 가짜고차 그냥 뭐 질 수 없이 훅을 퍼붓어대는 우리의 김태식 선수입니다. 아, 저렇게 화끈한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지금 보더라도 힘껏 안 나는 그런 경기 아닙니까? 네, 코나 쪽에서 지금 쩔쩔 매고 있는 이바라. 네, 정말 정신 찰 틈이 없습니다. 네, 틈새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수나미같이 타고 들어갑니다. 네, 폭풍같이 몰아붙이고 있는 김태식입니다. 아, 이바라 선수 지금 대단합니다. 저렇게 맞으면서서, 속으면서 받아치고. 그 맥지. 네, 저게 이제 나중에 250발의 훅이라고. 맞습니다. 네, 훅퉁퉁. 네. 아, 빠져나올 참을 주지 않고 계속 센 백을 치듯이 김태식입니다. 네, 본인 자신도 지금 정신이 없는 가운데 포부도 되는 김태식 아니겠어요. 아, 네. 네, 다시 이 명치 끝, 이거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안면, 관자놀이, 관통. 네, 정신 없습니다. 아, 네. 그야말로 이 엄지 손가락 때문에 훅을 넣어도 그대로 위에서 팩이 됩니다. 네, 여기서, 나이 두 개, 여기. 네, 네, 그때요. 그러기, 그러기, 그냥 또 정신 차리고 이바라입니다. 아, 이바라 대단한 선수예요. 저렇게 맞아가면서도 정신이 찹니다. 맞았던 이바라인데, 자, 이제 1라운드. 네, 2라운드 정신 차리고, 전쟁 움직입니다. 네, 왼손 아퍼컷. 적어보세요. 네, 왼손 아퍼컷. 네, 내 옆구리에서, 그리고 앉는, 턱, 북부, 닥치는 대로, 정말 저리에서 탱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물러날지 모르고, 독일 병정이란. 독일 병정. 네.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슬픔을 주지 않고, 그러나, 이 1라운드 끝나고, 쉬는 사이에 정신을 차렸던 이바라. 그러나, 지금 2라운드 뚝 막히 있습니다. 네, 로키에 등을 대고 있는 이바라를 향해서, 표적을 삼고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아, 저거 짧게, 지금. 유진 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무뎌진 이바라. 네. 네, 정신 없습니다. 옆구리에서, 안면에서 또 옆구리. 그냥 탁침내. 아, 이제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누적이 돼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의 이바라입니다. 루이스 이바라. 아, 장충재권에 모인 많은 관중들, 정말 신바람납니다. 네. 또 쩔쩔매는 이바라. 네. 저거 언제까지 견디느냐가, 이 급급한 이바라를 향해서 또 들어갑니다. 또. 네. 도저히, 정말 바라면서 또 들어갑니다. 네. 왼손 더블. 네.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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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태식이, 정말 주먹도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쓰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다 참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대자로 넣는. 그대로 대자로 넣는. 그대로. 그대로. 고맙습니다. 멍게의 Vac다리호는 verdvel이티납니다. 네요.